당근을 먹어요 참 잘했어요 엄마! 토끼 읽어주세요 영수야, 오늘 엄마가 토끼가 뭘 제일 좋아하나 읽어줄거야 한번 볼까? 짠!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이야, 영수 잘 읽네 이번엔 엄마가 읽어 이번엔 엄마가 읽어볼까?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어떻게 먹나 한번 보자 토끼는 맛있는 당근이 먹고 싶어요 난 당근이 제일 좋아 당근이 어디 있더라? 토끼가 당근을 찾아요 항아리에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와, 당근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탕이에요 토끼가 사탕을 먹어요 그렇지, 토끼가 사탕을 먹어요 어물 어물 사탕도 맛있네 상자에서 새콤한 냄새가 솔솔 와, 당근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과예요 토끼가 사과를 먹어요 와삭, 와삭 사과도 맛있네 어? 이게 뭐지? 뚜껑을 열어보니 바구니에 당근이 가득 와, 당근이다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오자, 오자 당근이 제일 맛있어 영훈이 피디처럼 먹네 오자, 오자 토끼가 이렇게 맛있어 엄마, 말도 먹어 말도 먹어? 당근, 당근 맛있는 당근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먹어요 오자, 오자 맛있게 먹어요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아 맛있지 감사합니다.